안녕하십니까 저는 KQ엔터테인먼트 연습생 김홍중입니다 저는 팀에서 리더를 맡고 있고요 스무살입니다 제가 지금 곧 있을 믹스나인 오디션에서 저희가 단체로 보여드릴 제 작곡 메이커라는 곡을 작업 중인데요 여러분들께 살짝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들려드린 이 부분이 제가 랩을 하는 부분인데요 이렇게 강렬한 비트에 랩 그리고 노래 그리고 엄청난 퍼포먼스까지 저희가 열심히 준비 중이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고 혹시나 팀 영상이 뜬다면 많이 봐주시고 많이 응원해 주세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제가 작업하던 많은 곡들 중에 처음으로 여러분들께 선보이는 곡이라 굉장히 긴장도 되고 설레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더 많은 제작곡을 들려드릴 테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고 쭉 지켜봐 주세요 이제 저도 작업을 마무리하러 가봐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이 셀프캠에서는 제가 여러분들께 작업을 하는 모습을 보여드렸잖아요 앞으로 믹스나인에서 제가 랩을 하는 모습, 노래를 하는 모습 그리고 또 춤을 추는 모습 등 다양한 모습들을 보여드릴 테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고 많이 사랑해 주시고 예뻐해 주세요 앞으로 자주 뵐 수 있었으면 좋겠고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yo